오늘은 Even Number, 홀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한국 수학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홀짝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는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홀짝 개념이 나오기는 해요. Even, Odd Number, 짝수, 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컨베세이션 보기 전에 어제 했던 거 잠깐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뭐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서열수, 서수에 대해서 몇 번째 지구는 the third planet from the sun.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는 그런 planet이죠. 그런 것처럼 몇 번째야. 사진 속에서 너는 몇 번째에 있는 사람이야. 뭐 아빠는 몇 번째야.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그림 어저께도 보셨던 그림이죠. Circle the third animal from left. 세 번째, third animal. 세 번째 동물이래요. 세 번째 동물을 동그라미 하래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from left.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동물. 어느 걸까요? 우리 여기 지금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막 섞여있죠. 그런데 third animal from left. 어떻게 세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아 얘가 third. 얘가 세 번째겠네요. 그렇죠? 얘가 third animal from left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ircle the sixth animal from right. 오른쪽에서부터 여섯 번째 동물한테 circle 하래요. 그럼 오른쪽에서, 그렇죠? 오른쪽. from right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one. 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아 얘구나. 우리 나비는 빼기로 했죠, 어저께? 나비 빼고, 그렇죠? 어 고양이하고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 얘가 여섯 번째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rst, second, third. 지난 시간에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보기는 했지만 우리 스펠링 한 번 다시 한 번 보실게요. 스펠링이 보통 그냥 one, two, three, four. 카드 넘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수, 기수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숫자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서수, 이렇게 몇 번째 이렇게 나타낼 때는 스펠링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다른 스펠링 어떤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first, second, third, 그렇죠? fifth, eighth, ninth. 얘네들은 원래 있는 거기 one하고 완전히 형태가 다르죠? first 완전히 형태 다르고, two 형태 다르고 그리고 three도 형태 완전히 달라졌죠. third, fourth는 이 속에 four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five는 fifth 완전히 달라지죠? sixth는 이 속에 sixth 찾을 수 있어요. seventh도 그 안에 seven, 안에 seven 찾을 수 있고 그런데 eighth 같은 경우에는 끝에 t가 하나 원래 있었으니까 h만 갖다 붙였죠. a, nine 같은 경우에는 e가 빠졌어요. tenth는 그 안에 다시 ten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스펠링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에다가 first는 st, second에는 nd, third는 rd 붙이고 나머지는 다 th구나 라고 숫자 쓰는 거 정도만 알아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간 친구라고 하면 이게 스펠링을 썼을 때에는 이렇게 형태가 빨간 것들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스펠링에도 조금 신경 써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한 번씩 차례대로 같이 우리 에코 아니고요. 그리고 코랄 리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무슨 지였죠? 오늘은 짝수홀수 그래서 even number, odd number 할 차례였어요. day, day 80. 우리 conversation부터 보면 can you guess how many candies I have in my hand? can you guess? 너 한 번 알아맞출 수 있니? guessing game 하는 거죠. can you guess? 뭘 맞추는 건가면 how many candies? 사탕이 몇 개인지? how many candies I have? 내가 사탕 몇 개나 갖고 있게 물어보는 거죠. can you guess how many candies I have? 근데 어디에? in my hand. 손에. 그래서 한 손에다가 사탕 같은 거 쥐고서는 혹은 동전 같은 거 쥐고서는 흔들면서 아이한테 보여주고 홀짝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인지 한 번 맞춰봐. how many candies? how many coins? 짧게만 만약에 물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how many? 이 부문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한테 보여주면서 how many candies? 혹은 how many coins? 몇 개의 동전일까? 물어보니까 아이가 five candies. 다섯 개요.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보통 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캔디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okay, let's count together. 우리 같이 한 번 세어볼까? one, two, three, four. 숫자를 셀 때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one, two, three, four. 어? 네 개네. 네 개라고 1부터 4까지 숫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can you divide them into two equal parts? divide 하는 거는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볼래?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네 개의 이 네 개의 그 캔디를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개의 캔디를 divide them into 뭘로 나눈다고요? two equal parts. 두 개의 똑같은 부분인 거죠. 두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눠볼래? 아이들하고 홀짝 개념을 알려줄 때 그 홀수와 짝수의 개념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지만 짝수는 뭐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수는 짝수. 홀수는 짝을 지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두 개씩 pair off를 해보세요. 짝짓기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걔는 홀수. odd number 라고 하죠. odd number. 그리고 만약에 짝이 딱 딱 딱 딱 맞는다라고 하면 even number. 그렇죠? even number. 짝수. 짝수가 안 맞아. 짝이 안 맞으면 odd number.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이와 같이 two and two. 네 개니까 divide them in two. two equal parts을 나누면 two and two. 이 두 개 두 개가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that's right. four is called an even number. even number 하고 또 구분되는 거는 odd number 라고 돼요. 그래서 odd number 라고 하면 odd number는 뭐예요? 홀수에. 그래서 두 개로 짝짓기 해보는 거 두 개씩 pair off. 우리가 짝을 두 명씩 짝짓는 거 pair off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can you pair them off? 두 개씩 짝지어볼래?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홀수, 짝수의 개념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 2학년에 보통 이 홀짝수 얘기에 나오는데요. 또 홀짝수 하고 또 이제 수학 개념 제 이름 중에 또 아셔야 되는 게 digit, two digit, three digit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two digit, two digit number 아이고 아이가 표기가 안 됐네요. 오늘 two digit 하면 두 자리 숫자에 우리가 three digit 하면 세 자리 숫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wo digit subtraction 그러면 두 자리 수 빼기 그래서 subtraction 하면 빼는 거 addition 하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이런 연상 같은 거 그리고 세 자리 수까지 보통 세 자리, 두 자리 수까지 두세 자리 수까지 초등 2학년에 많이 나와요. 이게 미국 교과서도 예전에 미국 교과서 수학보다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수학 교과서들이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two digit number 그러면 두 자리 수 three digit number 하면 세 자리 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d number, even number 아이와 같이 홀짝 한번 게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와 같이 네. 그 노래도 간단한 노래 odd number, even number song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0, 2, 4, 6, 8 끝자리가 그걸로 끝나는 거는 짝수, 그쵸? even number 그리고 뒷자리가 one, 그리고 three, five, seven 이런 식으로 홀수로 끝나는 건 nine 이런 걸로 끝나는 거는 odd number 그래서 노래로 홀짝수의 개념들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odd number, even number 아이들하고 같이 홀수, 짝수 개념 이야기해 보시고요. 오늘은 영어 동화가 엘머예요. 그래서 엘머 책을 그 엘머가 색깔 이렇게 파츠워크 되어 있는 그런 색깔이 아기자기하게 막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 색깔 같은 그런 코끼리 있는 책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엘머 책 시리즈입니다. 얘도 시리즈고 이 캐릭터로 된 시리즈라 이것도 K 시리즈에 따라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엘머 책이죠. there once was a herd of elephants heard of elephants 코끼리 한 무리가 있었대요. elephants young elephants old elephants tall and shorts 다양한 그 elephants들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 one fish to fish 누구죠? 닥터스의 책들을 보면은 뭐 여러가지 종류들의 fish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린 코끼리도 있고 나이가 마른 코끼리도 있고 그리고 큰 코끼리도 있고 작은 코끼리도 있고 다양한 코끼리도 있죠. fat and thin 뚱뚱한 코끼리도 있고 thin 마른 코끼리도 있고 all were different but all were happy and almost all were the same color. 근데 all were different 모두가 다 달라고 but 그렇지만 all were happy 모두가 행복했고 and almost 거의 all were the same color. 대부분이 다 같은 색깔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에서 약간 색깔이 다른 거 which elephants a little bit different. 얘가 조금 다르죠. 색깔이 그리고 얘가 동물들이 색깔들이 살짝살짝 다르네 얘는 코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얘는 코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생긴 거 다른 것처럼 이 코끼리들도 다 다르네 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young old tall short 굉장히 많은 형용사가 나오죠. fat 또 형용사 뭐 있죠? thin 그쵸? happy 이런 여러 가지 요기에 해당하는 거 young elephant 찾아본다던가 old elephant 찾아본다던가 short elephant 찾아본다던가 thin elephant 그래서 요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elephant 다 같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형용사의 개념들 많이 리뷰해 보고요. 이제 근데 엘머는 어디 있을까? 엘머는 어디 있을까요? It was Elmer who kept the other elephant's hobby. Elmer 엘머가 그 당사자래요. 무슨 당사자? who kept the elephant's hobby. kept the other elephant. 그러니까 다른 코끼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엘머였대요. 얘가 색깔이 워낙에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재밌는 걸 좋아하는 코끼리다 보니까 얘 덕분에 다른 코끼리들도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The games and jokes were always his idea. 코끼리들의 게임이나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always his idea. 대부분 항상 엘머의 생각이었대요. If an elephant was laughing laughing 이건 뭐예요? 웃는 거죠. B 동작 ing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죠. 만약에 만약에 코끼리가 웃고 있는 걸 봤다면 웃고 있었다면 the cause was usually Elmer the cause 이유는 대부분 usually 대부분 엘머였다. 그러니까 엘머 덕분에 많은 코끼리들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코끼리 본 적 있니? 아이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 색깔의 거의 rainbow colored elephant인데 이 코끼리는 자기의 이 몸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조금 더 살펴볼게요. 굉장히 다르게 생긴 코끼리죠. All except Elmer. Elmer was not elephant color. 대부분의 코끼리들이 엘머 덕분에 행복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엘머는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나 봐요. Except Elmer니까 엘머만 빼고 Elmer was not elephant color. Elmer는 코끼리 색깔이 아니었죠. He was patchwork. 우리가 그 크릴트에 보면은 이렇게 patchwork 다 이어붙인 그런 거 있잖아요. patchwork 다 이어붙인 그런 색깔인 거죠. Elmer was yellow and orange and red and pink and purple and blue and green and black and white 우리가 보통 색깔이 여러 개가 있으면 색깔 커머 색깔 커머 색깔 커머 마지막에 엔드 하나만 붙일 텐데 여기서는 yellow and orange and red and pink 여기 작가가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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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붙이면서 뭔가 말이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되는 거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식으로 말을 재미있게 그리고 형태도 이렇게 보면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보통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책들은 자 안에가 다 인덴트돼서 처음에 조금 띄고 줄 맞춰가지고 일식선으로 하지만 시라든지 어떤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이 글자의 형태들도 곡선으로 하느냐 어떤 형태로 하느냐 다 의도가 있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 잎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잎을 가진 나무 이건 어느 나라에 가면 이런 파란색깔 잎을 볼 수 있을까? Have you ever seen blue leaves? 파란색깔 blue leaves을 본 적이 있니?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색깔들 이거 지금 patchwork이니까 yellow 어딨지? that's yellow red 그러면 red 이런 식으로 색깔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책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matching 해보는 것도 그림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같이 matching해보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겠어요. 너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면 행복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남들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별로 였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같이 살펴보면 But Elmer But Elmer himself wasn't happy. 근데 Elmer 자신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Who ever heard of a patchwork elephant? Patchwork elephant 라고 들어본 적이 누가 있어? He thought No wonder they laugh at me. 여기서는 지금 다른 꼬끄리가 laugh at me 날 보고 웃는 게 놀랍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 at me 이렇게 웃는데 누구를 보고 웃는 거 누구 쪽을 보고 웃는 거 그래서 공 같은 거 던질 때도 throw at me 나 쪽으로 나 쪽으로 던져서 S 여기서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No wonder 놀랍지도 않네 they laugh at me 내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색깔들이 다른 patchwork than elephant 라서 날 보고 웃는 것도 놀랍지도 않아 조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just as the other were waking up 다른 친구들이 바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almost slipped away slipped away 그러니까 몰래 살짝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슬며시 그룹 속에서 슬며시 술자리에서 술 마실 때 잠깐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거 할 때 slipped away 인 거죠. 조용히 사라지는 거 slipped away 미끄러지듯이 away 니까 멀어지는 거죠. away out of 이런 것들을 다 내 눈에서 그룹에서 다 멀어지는 거죠. away 조용히 사라져서 나갔대요. 어디를 갔을까요? 자기의 몸 색깔이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게 이 친구는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기도 다른 elephant처럼 좀 비슷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끼리 나무 하고 비슷한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막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려서 막 그 위에서 뒹굴러가지고 자기도 코끼리 몸 색깔을 하고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다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on his way back through the jungle on his way back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on my way 엄마 가는 길에 so on his way 무슨 길?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on his way back 돌아가는 길에 through the jungle 정글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Elmer passed the other animals. Elmer는 다른 동물들을 지나쳐갔대요. good morning elephant they said good morning elephant 그 이전에는 good morning Elmer라고 Elmer를 항상 누군지 구분할 수 있었는데 얘가 색깔을 이렇게 다른 코끼리들처럼 바꾸고 나니까 얘가 Elmer인지 그냥 코끼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코끼리인 것처럼 안녕 코끼리 하면서 동물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글로 돌아왔는데 Elmer가 자기가 그 이전처럼 색깔이 다른 코끼리가 아니라 그냥 묻혀버리죠. As he stood there 그저기 서있어 보니까 Elmer felt that something was wrong. Elmer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But what?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코끼리들이 너무 진정하고 너무 무겁고 해피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죠. He looked around 돌아봤대요. Same old jungle Same old blue sky Same old red cloud Same old elephants 우리 Colin 세미콜론 배웠었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Colin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거죠. 똑같은 오래된 정글 똑같은 오래된 파란 하늘 똑같은 비구름 똑같은 코끼리들 항상 그대로 예전과 같은 그런 하늘과 그런 코끼리와 그런 정글인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여기 rain cloud 비구름 보이시죠. 이 중에 엘머는 누굴까? Which one is Elmer do you think? 얘일 것 같죠. 왠지 눈이 또렁또렁하고 있는 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비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 엘머는 누굴까? 아이와 같이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남하고 다른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남들과 같은 색깔이 돼서 돌아왔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코끼리들이 너무 진중하죠. 그래서 얘가 코끼리들이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뿌우 하고 놀래켜서 코끼리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코끼리들이 아 여기 엘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엘머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 코끼리가 엘머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엘머를 정체가 벗겨지죠. And then the rain cloud burst. Rain cloud 비구름이 burst 뭔가 팍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울음을 터트리다 할 때도 burst 이거 쓰거든요. When the rain fell on 엘머를 비가 fell on 엘머를 엘머 위로 떨어지니까 His patchwork started to show again. 얘의 patchwork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대요. 여기 지금 엘머 보이시죠? Oh, 엘머를 갓 an old elephant as 엘머 was washed back to normal. 갓 an old elephant. 그쵸? 라이든 코끼리가 이렇게 아 하면서 이렇게 탈식하면서 얘기 말하는 거죠. 어 엘머야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엘머가 색깔이 back to normal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얘를 보면서 Oh, 엘머라고 외쳤어요. You've played some jokes. You've played some good jokes. But this has been the biggest laugh of all. 얘가 엘머가 엘머가 아닌 척하고서는 얘네들을 장난친 거라고 이 코끼리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biggest laugh of all. 이게 가장 큰 웃음을 준 가장 큰 최고의 joke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너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 약간 그런 거죠. What w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할까? Without you.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너 덕분에 웃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막 너무 귀여울 때 너 없었으면 엄마 어쩔 뻔?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엄마 아빠는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이 문장은 아이한테도 해보실 수도 있겠죠. We must celebrate this day every year. 야 너가 이렇게 변신한 이 날을 우리 매해 기리자 celebrate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aid another The day of Elmer's best joke 라는 이름으로 이 Elmer가 다른 코끼리로 분장해서 코끼들 놀래켜준 나를 이제 앞으로 기리기도 해요. All of us elephants will decorate ourselves in his honor. 우리 모두가 너를 기리면서 decorate ourselves 우리의 몸들을 다 예쁘게 할게. Said the third 세 번째 코끼리가 얘기합니다. First, second, third 기억나시죠? 첫 번째 코끼리 두 번째 코끼리 여기는 third 세 번째 코끼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And Elmer would decorate himself elephant color. 다른 코끼리들은 Elmer처럼 분장하고 Elmer는 다른 일반적인 코끼리처럼 분장하는 그런 날의 제목이 뭐라고요? The day of Elmer's best joke 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Elmer가 이렇게 장난친 이 날을 그리면서 매해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Elmer처럼 우리도 분장해보고 Elmer도 분장을 해서 다른 코끼리처럼 돼보는 날을 한번 가져볼까?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 다른 코끼리들이 다 이렇게 Elmer처럼 분장을 하고 그리고 Elmer만 회색으로 나오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코끼리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도쿄 활동 중에 하나가 코끼리 그림 같은 걸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너 같으면 코끼리 어떤 식으로 데코레이트 하겠니? 너의 몸을 어떻게 데코레이트 하겠어? 하면서 Elmer처럼 코끼리 이 Elmer를 기리는 이 날에 어떻게 코끼리가 변신할 건지 하고 같이 색칠해보는 그런 활동들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색깔들 그리고 이 관련된 약간 여러가지 미술 작품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색채를 어떻게 다른 미술 작품들이 썼는지 비슷하게 코끼리 위에다가 표현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메시지 자체가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Being different is okay. 남들하고 다른 것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같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Everybody's different 모두가 다 달라 이런 거 얘기해볼 수도 있겠죠. 아이들하고 같이 굉장히 좋은 메시지 이야기해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What would we do? What would we do? 어떻게 할까? Without you 너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 엄마 아빠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고 아이한테 한번 같이 외쳐주면 좋겠죠. What would we do? What would we do? 우리는 우리가 뭐해? Without you 너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이 없었으면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 같이 또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너 없었으면 엄마도 여기 없었을 뻔 좀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아침이라 목소리가 막 안 나오시고 그렇죠?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What would we do Without you 하나만 더 해볼게요.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너가 없었으면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을 뻔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반대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뻔 I wouldn't be here Without you 아이하고 같이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같은 문장이지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꼭 필요해 너가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같이 한번 읽기해 오는 문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은 한글날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한글날이니까 한글날 맞이해서 아이와 같이 한글 활동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로서 데이 80가 끝났어요.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으니까 우후 주 5일씩 4주 남았습니다. 우리 4주만 다 열심히 달리면 이제 10월이 지나면 드디어 100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일의 기정 아침에 6시에 이제 따름 없이 또 일어나실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6시 40분입니다. 6시 44분 우리 나머지 15분 미라클 모닝 루틴 하면서 나머지 7시 되기 전에 네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뵐게요. Bye. Bye.